자전거는 제가 작년에 철인 3종에 입문하고 싶어서 작년 초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막상 하니까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수영이랑 러닝 같은 거는 뒷전으로 하고 사이클에 집중해서 하게 되면서 같이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자전거는 과정이 정말 재밌거든요 여행할 때도 준비하는 게 재밌잖아요 그처럼 라이딩도 헬멧 쓰고 옷 입고 나가가지고 여행하는 느낌이 너무 가득 나가지고 라이딩에 빠지게 됐어요 1기 때도 정말 재밌었지만 2기 때도 정말 재밌게 하고 싶습니다 올해는 좀 앰플루언스 멤버들과 함께 가면서 또 다른 재미도 느껴보고 싶고 많은 분들한테 NSR도 알리면서 좋은 이야기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